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식품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공유냉장고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옥년이동을 시작으로 선악동, 연수일이동, 송도일동까지 모두 5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김치, 야채, 과일, 잡곡 등 필요한 식재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나눔 냉장고 이용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에서 매달 1에서 2회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냉장고에서 먹거리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각 동협의체 위원들이 후원처 모집, 식료품 정리, 물품 배분 등의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고 돌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지난해 46개 업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받아 연계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 내 식료품 기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입니다.